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한 달 동안 4자리 수를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검사 예상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방문 전 온라인 지도서비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강서구의 경우 강서구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두 곳의 상황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면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받아 더불어 혼잡, 분빔, 보통, 소독중, 접수, 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상세히 제공됩니다. 스마트서울맵은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뒤 선별진료소 혼잡도 현황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